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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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븐 넘어져요. 그거는 안 간다, 이제. 몽탕은 직불로 구워놓은 우델이 사진 찍기 좋으니까. 직불로 구워놓으면. 직불로 구워놓으면 직불로 구워놓으면. 아니, 눈이 잡지 말고. 오븐이 가려는 거잖아. 소장할 때는 용화하는 사이이 되는 거. 사진 찍을 때는 뭔가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맛은 없었나. 한 번 비빕하는데. 굴로 구워놓으면. 볶음밥이. 내가 하면 안 돼. 따라봄도. 껍질 중. 근데 이거 올리니까 상대방도 하고. 근데 여기 105가? 아, 저게 뭐야? 저 옆에가? 그 모아조장 자막이기 시작된다. 일곱 여덟째. 오전에 솜태에 빨려서 전화 드렸었는데 진짜 이제 회신이 안 왔을 것 같은데? 아, 이랬어. 뭐 때문에 그런지? 아, 학습을 넘었는데 학습이 있는지 물어봤다. 이랬어. 아, 이랬어. 그 오전에 받았었는데 또 개인가봐. minds. 넥과단 riding. 자막. flauto 춥고 badges routine. 조화게 being. 고춧가루 고춧가루 어제 몇 개 했어? 어제 세 개 했어요 두 개 남았겠네 네 네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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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삭 고춧가루 고추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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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늘은 옆에 찹쌀한 고추장 양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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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가 약 한 번 모아봐라 직원이래 직원이래 기분이 안 좋지 왜 기분이 안 좋지 우리가 생각해봤더니 주로 한 번 근데 왜 나왔어? 엄마가 물을 모아봐라 이제 들어가야 돼 이제 들어가야 돼 누구야? 누구야? 정돈가 작다고 그래가지고 어? 아, 어때요? 아니, 저도 이렇게 삶아야 되니까 아, 안 돼 안 돼 아, 안 돼 아, 안 돼 아, 안 돼 아, 안 돼 사과 이민이 고맙습니다.